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니, 저희가 못 본 새 책을 한 권도 아니고 두 권이나 내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어쩌다 보니까 책을 또 내게 됐는데. 살짝 소개를 해주셨죠. 네, 최근에 AI 2024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요. 최근에 채 GPT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 70여 개 정도의 도구 사용법을 넣은 약간 좀 쉽게 볼 수 있는 도구 교과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요즘에 AI 트렌드들이 워낙 빨리 바뀌다 보니까 최신 트렌드 최대한 좀 담으려고 노력해서 한번 보시면 좀 재미있을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쁘게 일도 하시면서 언제 또 책을 쓰실 시간까지 있으셨는지. 오늘 좀 얘기 드릴 거지만 제 책도 AI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다양한 AI 도구들을 좀 쓰시면 확실히 전부 다 생산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른 듣고 싶으니까 빨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GPT를 만들었던 오픈 AI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개발자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지금까지의 성과들이 뭐였는지 설명을 쭉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핵심이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AI의 요즘에 책 GPT라고 하는 요소로 가장 뜨겁게 만든 오픈 AI. 책 GPT가 나온 지 얼마나 됐을 것 같으세요? 300, 40, 1일. 명확하게 숫자까지 세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공부했어요. 어쨌든 1년이 안 됐습니다. 1년이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많은 변화를 준 것도 참 놀라운 건데요. 이들이 이제 1년 동안 성과를 공개한 거예요. 일단 숫자를 몇 개를 얘기했습니다. 200만, 92%, 1억 이런 키워드를 크게 띄웠는데요. 왜 그런가 했을 때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책 GPT의 오픈 AI의 API를 활용하는 개발자들이 이미 200만 명이 넘었다라는 이야기고요. 개발자가 200만 명이라는 건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응용 도구를 만드는 개발자의 수가 인자공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2%라고 하는 거는 포춘 500대 기업 중에 92%가 이 오픈 AI의 책 GPT를 활용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1억 명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주강 활성자 수. 그러니까 책 GPT를 일주일에 쓰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한 1억여 명이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놀라운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번에 새로운 기술들을 좀 발표했는데 제일 포인트는 이제 GPT-4가 지금은 약간 느리거든요. 이걸 좀 빠르게 쓸 수 있고 더 많은 양을 쓸 수 있게 하는 GPT-4 터보라는 것을 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향후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딩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요즘 노코딩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뭔가 이렇게 클릭클릭만 해서 마치 좀 이렇게 표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레고 블럭 있잖아요. 레고 블럭을 우리가 여러 가지 블럭을 조합만 할 줄 알면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GPT를 가지고 나만의 책봇을 만들 수 있는 GPT-4. 그러니까 GPT에다 S를 붙이는 건데요. GPT-4라고 하는 것을 또 같이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런 큰 개발자 회의다 하면은 뭐 애플이나 구글처럼 엄숙나게 큰 대기업들이 해왔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오픈 AI가 이런 행사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 개발자 행사라는 걸 하려면 단순히 하나의 프로덕트만으로는 뭘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애플이나 구글 이런 데서 개발자 행사를 한다. 라고 하면 정말 다양한 것들을 며칠 동안 막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이 오픈 AI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에 이 행사 자체의 키노트를 사람들에게 이제 선착순으로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이 선착순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 꽉 차기도 했고 환호성이나 박수들이 계속 터져나와서 실제로 제 주변에 IT 관심 있는 분들이 다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거 약간 예전에 아이폰, 스티브 잡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이폰이나 앱 스토어에서 뭔가 딱 나왔을 때 사람이 와우 하면서 박수치면서 원 모팅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느낌을 오랜만에 받았다. 혁신적이다. 그렇죠. 그만큼이나 이 오픈 AI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애플의 어떤 스티브 잡스가 보여주던 그러한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보는 듯한 이런 놀라움을 줬다라는 거고요. 정말 그럴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한 것들 중에서 좀 기대할 만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고 또 이제 저는 되게 흥미롭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트하나델라 CEO가 또 같이 여기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보통 이제 악수 정도만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갑자기 허그를 하더라고요. 앉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앉기까지 할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채치 PT 만든 오픈 AI 덕분에 지금 클라우드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매출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와서 주가도 쭉쭉 올랐죠.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인지 계속 기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소비자들에 대한 관심, 개발자들의 관심이 모이는 것이 지금의 이 챗 GPT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분야 기술이 진짜 빠르게 발전을 하는 게 실감이 나고 저번에 나오신 뒤에도 실제로 챗 GPT 서비스 자체의 발전이 많이 있었고 게임의 판을 바꾸는 것 같은 변화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역시 제일 큰 거는 GPT-4가 이미지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른바 GPT-4V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미지 인식하는 기능이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 자체를 인식하는 기능도 좋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그림을 그려낼 때 말로 대화를 하면서 하는 달리 3가 탑재됐고 그 다음 또 음성 인식과 관련돼서도 상당히 기능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LLM이 아니라 이제 LMM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조금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저런 세 가지 기능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가 지금까지 우리가 언어 모델이라고 하면 Large Language Model, 그러니까 텍스트를 인식하는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제 LMM이라는 말은 뭐냐면 Large Multimodal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멀티모달이 그럼 또 뭐냐 하면 되게 헷갈리시죠. 멀티모달이 우리로 치면 다양한 어떤 공간 값지원이죠. 그러니까 뭔가 그림이나 동영상이나 음성 이런 거를 같이 학습하고 같이 대답할 수 있는 이러한 학습 모델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채치 PT는 그냥 글자만 좀 읽었다라고 하면 얘는 그림도 읽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음성을 갖고 언어의 한계를 가리지 않고 다국어를 인증하는 이러한 기술들이 이번에 탑재됐다. 이렇게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을 보여주는 논문이 그리고 화제가 돼서 인터넷에서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실제로 9월 29일 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렇게 새로 나온 GPT를 갖고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두꺼운 논문을 낸 거예요. 그런데 그 논문이 왜 두껍냐면 실제로 이들이 GPT를 가지고 해봤던 것들을 제가 거기다 그대로 넣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참 재밌어요. 왜냐? 뭘 할 수 있는지를 좀 몇 가지를 봤는데 일단 이미지 인식을 하는데 국가의 언어를 가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공식 논문에 우리나라 말이 등장합니다. 미국에서 만든 논문인데 어떤 말이 등장하느냐? 바로 존마탱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 제가 쓴 게 아니라요. 이게 지금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공식 논문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저게 뭐 한 거냐면요. 실제로 보시면 저게 일본어로 돼 있는 이미지가 그림하고 일본어가 있고 중간에는 또 중국어가 좀 섞여 있고 맨 오른쪽에는 한국어가 섞여 있잖아요. 저걸 GPT한테 주면서 저기 그림 안에는 영어가 아닌 다른 나라의 말들이 섞여 있을 수 있다. 그럼 그거를 갖고 너가 뭔지 해석도 해주고 설명도 해줄래? 라고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저게 일본어로 어떤 겁니다. 라고 굿모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중간에 있는 건 저기 섞여 있는 중국어가 마파두부다. 그다음에 마파두부가 무슨 요리다. 까지 설명을 해주고 맨 오른쪽을 보시면 저 한국어를 보면서 저거는 한국어고 뜻은 Very Delicious. 그러니까 아주 맛있는 음식이다. 라는 얘기들까지 이렇게 이미지를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미지 안에 있는 글자를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안에서 다양한 기술들을 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GPT4한테 김밥 정확하게 말하면 김초밥입니다. 김초밥. 김초밥을 만드는 이미지를 여러 개를 줘요. 그다음에 이게 무슨 음식인지도 안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네가 보고 한번 순서대로 정리를 해볼래? 라고 시키면 실제로 이 사진들을 얘가 인식을 해서 처음에는 밥을 이렇게 비비는 거죠. 밥을 양념을 하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김을 까는 게 나오고 이런 걸 순서를 얘가 맞추기도 하고 또 그 외에 또 이렇게 사람들의 표정을 인지해가지고 표정에 있는 내용들을 보기도 하고요. 제일 좀 신기했던 건 뭐였냐면 X-ray 사진 있잖아요. X-ray 사진을 그냥 GPT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냐? 라고 하면 오른쪽 발가락이 골절됐는데 저거를 무슨 존스 골절이라고 한다. 이런 전문 용어까지 실제로 이야기를 해주다 보니까 얘는 뭐까지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논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발전해서 닭살이 살짝 돋았는데 만약에 이런 기술들을 제가 실제로 쓴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건가요? 실제로 이게 이미 GPT4 앱에 탑재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GPT가 지금 이번에 스마트폰 앱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유료인 22달러 정도 월 사용료를 내면 쓸 수 있는 기능들 저도 이제 써본 건데요. 되게 간단합니다. 이제 그냥 스마트폰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사진 찍고 올려서 GPT한테 물어보면 대답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례로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작업을 할 때 웹캠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웹캠을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게 뭔지 알려주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멘트를 써줘 라고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그 내용을 보고 아 이거 웹캠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웹캠이 이게 타겟이 누굽니다. 실제로 그게 뭐 예를 들면 카피라이트가 이렇습니다. 라면서 카피라이트를 만들어주는데 화면이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보면 GPT가 이제 그 웹캠을 보고 광고를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지 광고 카피라이트를 써줬거든요. 뭐라고 써줬냐면 제가 읽어드리면 더 선명하게 더 진실하게 당신의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포착하세요. 최고의 웹캠으로 완벽한 화질을 경험하세요. 이런 텍스트를 얘가 알아서 써준 거예요. 이러다가 제 자리도 위험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또 재미있는 거는 이제 인스타그램용 포스팅을 만들어달라 그러면 사진의 이미지를 읽고 그 안에서 자동으로 포스팅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 외에 표를 올리면 표를 해석을 해주기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흥미로운 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그래프 내용들 예를 들면은 경제신문에 있는 어떤 그래프들을 GPT한테 올리고 이거 그래프 뭔지 좀 해석해줄래? 라고 하면 얘가 이제 해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 참 유용하겠네요. 네. 그런데 얘가 약간씩 글자를 인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인지를 못하더라도 그걸 한 번 더 설명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거를 정확하게 몰랐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면 고쳐서 얘기를 해주기도 하죠. 진짜 놀라운데 이렇게 이미지를 인식이 가능하게 하는 기능 오픈 AI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눈을 켜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그 중 하나죠. 네. 맞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드린 라지 멀티모달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 LMM을 표방하는 재민이라고 하는 기능을 출시할 예정으로 보이고 있어요. 재민이를 활용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활용하는 이런 기술들 조만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미 구글에서 또 나온 언어 모델인 바드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바드에서도 일종의 이 LMM 그러니까 라지 멀티모달 모델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요즘에 이제 하우투 검색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궁금한 것들을 유튜브로 찾아보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내가 뭐 예를 들면 특정 정보를 찾을 때 쓰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지금은 우리가 유튜브에서 뭔가를 찾는다고 하면 당연히 텍스트를 넣죠. 검색 어르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LMM 기술을 활용하면 제가 궁금한 걸 사진으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도 이미 가능한데 제가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했냐면 우리가 이제 건담 프라모델 있잖아요. 그런데 건담 프라모델이 되게 조립하기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건담 프라모델에 있는 표지 표지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 바드한테 올립니다. 올리면서 이거를 조립할 수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찾아줄래? 라고 시켰더니 딱 정확하게 그 모델 그 건담의 모델을 쓸 수 있는 거를 정확하게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유튜브 영상을 4, 5개 찾아서 제가 플레이를 하니까 어? 이렇게 조립하면 되겠네? 라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하우트 검색을 할 때 글자로 뭔가를 써서 유튜브한테 찾아달라고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그림으로 얘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이미지를 통해서 인식이 가능해졌다라고 했는데 이미지 뿐만이 아니라 대화 또는 음성으로도 인식이 가능할까요? 네. 실제로 이거는 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라이브의 맛은 또 시연을 해야 되니까 라이브를 좀 시연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게 실제 이제 멀티모달이 상용화된 건데요. 이제 GPT4 앱을 제가 지금 설치를 했고요.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채 GPT 앱에서 여기에 헤드폰 모양이 있는데 그걸 누르면 얘가 음성을 인지를 합니다. 근데 음성을 인지를 어느 수준으로 하냐? 언어를 가리지 않아요. 제가 좀 극단적인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커넥팅을 눌렀는데요. 반갑다. 얘가 지금 삑 하고 소리가 났어요. 그렇죠. 얘가 지금 여러분께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얘가 삑삑 하고 소리가 났네요. 탭 투 캔슬이라고 나오는데 그렇죠. 안녕? 반갑다. 얘가 지금 리스닝을 하고 탭 투 캔슬인데 인터넷 상황을 좀 타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면은 저기 화면대로 안녕? 반갑다. 그렇죠. 원래 이런 걸 라이브 하면 또 잘 안 돼야 마시죠.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저희가 미리 전에 연습을 한번 해봤을 땐 정말 잘 됐어요. 그렇죠. 잘 됐는데 이게 항상 실전하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 번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네가 내 영어 선생님이 돼줄 수 있어? 얘가 지금 듣긴 했어요. 탭 투 캔슬이 나왔는데 얘가 오늘 업데이트가 되더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게 어떤 식이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극단적인 수준으로 막 한국을 엄청나게 빠르게 얘기를 해도 얘가 다 알아듣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갖고 중국어로 번역을 하거나 일본어로 번역하거나 할 때 이게 다 먹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어디에 적용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요즘에 SK텔레콤에서 이번에 아이폰에 있는 걸 녹음하는 그 기능이 나왔잖아요. 아이폰에 있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그것도 냉정하게 말하면 이런 LMM 기술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폰 기기 자체의 녹음을 바로 시키는 게 아니라 서버를 한번 타고 오거든요. 그럼 그럴 때 제가 엄청나게 빨리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빨리 말을 하는 걸 AI가 알아듣는데 그거를 그대로 얘가 문맥 그대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듣는다기보다는 조금 문장을 틀리거나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라고 하는 텍스트를 채워주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돼서 정리되는 그러니까 이런 라지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을 하면 여러 가지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전 통해서 정말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저희가 화면 통해서 자료화면으로 보여드렸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채집이티가 작동이 되고 있다는 부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더 놀라운 기술이 있다고요. 네. 실제로 지금 가장 사람들에게 제일 관심을 받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 우리가 AI를 가지고 뭔가를 한다고 하면 그 안에서 언어의 장벽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서 우리가 한국어로 뭔가를 얘기했을 때 입 모양까지 명확하게 맞춰주는 이런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고 일본어나 중국어가 나오더라도 그 안에서 실제 입 모양들을 정확하게 맞춰주는 매칭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들이 조만간 구글에 유튜브 안에도 탑재가 될 예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마도 빠르면 내년 초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내년 초 정도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해외에 있는 어떤 팟캐스트 서비스나 외국어 서비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나라의 말이나 우리나라의 뉘앙스로 우리가 듣고 보고 행동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몇 달 사이에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변화가 개인과 그리고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려우면서도 궁금하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좀 미칠 수 있는 기능 어떤 현상을 살펴볼 때 오늘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게 바로 이 오픈 AI 우리가 말하는 이 채치피를 만든 오픈 AI가 새로운 기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실제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건 이미 구현된 기능들이고 이제 조만간 한두 달 혹은 1, 2주 안에 이제 될 기능들이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서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앱을 만드는 GPT스 안에 마켓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마켓이 들어간다는 게 이른바 앱 스토어 같은 이러한 형태의 것들을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pdf 파일이나 여러 가지를 최대한 300페이지 이상을 업로드할 수 있어요. 업로드를 한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혹은 요즘에 예를 들면 온라인에서 상당히 인기를 받고 있는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든지 아니면 베스트셀러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으로 GPT한테 올려요. 그다음에 그거를 갖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 책에 있는 사람이 진짜 얘기해 주는 것 같은 이러한 이제 챗봇을 만들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챗봇을 제가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떤 구조냐. 예를 들면 제가 앵커님의 챗봇을 만든 다음에 실제로 앵커님과 대화를 안 하는데 제가 뭔가 물어보면 앵커님이 방송할 때 같이 멘트가 막 나오는 거예요. 재밌어요. 그럼 재밌으니까 제가 이거를 예를 들면 10달러에 올립니다. 그럼 그걸 누군가가 사면 수수료를 떼면 제가 돈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구조가 뭐냐. 정확하게 말하면 앱스토어의 구조라는 거예요. 앱스토어의 구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사람들이 이번에 보고 열광했느냐. 이거 이렇게 되면 마치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스마트폰 앱 시장을 처음에 타고 들어간 개인들이 백만장자가 되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채치피티가 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서 이걸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이걸 통해서 개인이 또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은 그럼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미지도 하고 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면 실제로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던 이러한 기능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던 다양한 스타트업들 이 스타트업들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도 나온 기능들을 보면서 와 이거 지금 오픈 AI가 하나하나 얘기할 때마다 스타트업 100개씩 없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 기술의 격차가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까 과연 이 안에서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아니면 결국 플랫폼에 다 종속되는 거냐 마치 이제 앱스토어가 나오기 전에 다양한 앱들이 나오고 그러다가 결국엔 지금 보면은 애플하고 구글 이 두 개로 모든 게 평정이 됐잖아요. 결국 그런 식의 또 평정이 되는 시대가 오는 것이냐에 대한 좀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기업들 말고 큰 기업 예를 들면 네이버나 이런 곳들 그런 곳들도 과연 지금 채집이티를 만든 오픈 AI의 강력한 언어모델의 파워를 얼마나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결국 밀리는 것이냐라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걸 좀 확대시키면 지금 냉정하게 말하면은 전세계적으로 포털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러시아 말고는 대부분 다 미국의 구글을 중심으로 쓰잖아요. SNS도 보면 다 미국 기업 거를 전세계적으로 쓰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또 한 번의 기술의 압도를 통해서 전세계가 똑같은 툴을 쓰게 될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언어모델들이 살아남아서 그 안에서 서로 좀 어느 정도의 파일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제일 고민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독점으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투자자 분들께서도 자녀가 있으실 거예요. 이럴 때 더 고민되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니면 우리 아이가 더 자라면은 AI 시대에서 살아남아야 될 텐데 어떤 조언을 해야 될지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놀라실 것 같은데 AI 시대에 성공하는 법 책만 읽어야 됩니다. 웬 생뚱 맞을 수 있는데 부장님의 책만 읽어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 책을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 책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텍스트를 많이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오히려 이럴 때 수록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잘해야 돼요. 언어를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명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AI나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건 컴퓨터의 언어를 우리가 익혀서 컴퓨터랑 컴퓨터의 언어로 코딩을 하고 대화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얘기를 하면 얘가 인간의 언어를 알아먹고 우리에게 인간의 언어로 대답을 해주죠.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인간이 인간답게 대화를 잘하고 명령을 잘 내리는 능력이 오히려 아이러니하지만 AI를 잘 쓸 수 있다는 능력입니다. 그럼 그거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원래 근원적으로 얘기했던 인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예를 들면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내가 명확한 생각을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AI가 그림 다 그려주면 그림을 우리가 굳이 배울 필요가 있느냐. 있습니다. 왜 있느냐. 그림의 원리나 구조를 아는 사람이 이것도 똑같이 그 그림에 대해서 명령을 잘 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카메라나 방송 기술이 좋아졌지만 카메라에 대한 용어나 아니면 내가 이 원리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찍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의 차이가 깊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는 시대다. 그리고 나가서 뛰어논다. 저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원래 가져야 되는 어떤 메커니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그만큼 AI를 잘 쓸 수 있다라고 참 아이러니하지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테슬라에서도 발표한 챗GPT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도 지금 챗GPT 같은 언어모델을 냈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또 되게 특이하게 약간 욕이나 여러 가지의 잘못되는 이야기들을 약간 개그스럽게 그러니까 뉘앙스스럽게 받아들이기도 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도 그런 테슬라 같은 혹은 지금만 보더라도 오픈 AI의 챗봇도 있고 그리고 또 구글의 챗봇도 있고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챗이 어쨌든 오픈 AI의 기본이긴 하지만 조금 맥락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네이버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것들이 다 똑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이거를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되게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언어모델에 대한 MBTI를 검사하는 이런 실험 결과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좀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챗GPT 원래 원본은 얘가 E였어요. E. E. 근데 GPT4 업그레이드 되고 공부를 더 시키고 말을 좀 못하게 맡은 애를 MBTI를 했더니 E가 I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 같죠. 뭔가 너무나도 많이 알려줬더니 되게 활발한 애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다양한 언어모델들의 특징을 알고 그 언어모델이 우리한테 어떻게 맞을지를 궁합을 찾아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결국에 우리가 인사평가하듯이 이런 언어모델들도 하나하나의 사람처럼 평가할 수 있는 시대 이런 것들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I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회를 찾을 수 있는지 이 시간 통해서 정말 꼼꼼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크앤드시티 알차게 만들어주신 분은 김덕진 소장님이었습니다. 이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늦은 시간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